호반의 정치와 사막산 만취의 절경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을의 전설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이 올해 70회를 맞습니다. 1946년 시작으로 서윤복 김원탁, 김환기 이봉주, 권은주 등 숱한 스타와 기록을 배출하면서 한국 마라톤의 요람의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2016년 10월 마라톤어들의 열정이 가득한 현장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라톤어의 꿈의 대회, 풀뿌리 한국 마라톤의 역사. 춘천의 가을을 마음껏 즐기며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십시오. 2016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